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C컬펌을 할 거예요 약간 기문동감 있는 C컬펌을 할 건데 일단 이 모발 정확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제가 지금 아쿠아프루틴 A로 식품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하니까 건강한 모발이에요 모발도 가늠지만 그런데 특이한 상황은 발수성 모발이에요 발수성 모발 그래서 모든 것이 물도 튕겨져 나오고 펌제도 튕겨져 나오는 그런 모발이세요 그래서 건강해요 하지만 저는 피카의 C1 PH9.5 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바로 또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모발은 가늘어요 물이 이렇게 지금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전체로적으로 제가 우리 피카의 C1 PH9.5 짜리거든요 거기에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제가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리 없이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모발의 특성상 발수성 모발이에요 자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퀄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어머 오늘은 잘 나왔네요 네 발수성 모발이에요 근데 C1으로 했거든요 열처리 10분 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요 이제는 더 조금 더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됐다고 해서 저희가 연화 끝났다고 해서 샴푸하고 나서 하시면 실패 볼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신선한 환원제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C1 PH 9.5 짜리에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줍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연화가 됐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깊은 연화를 미친 연화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도포 하시는 거예요 깊이 네 자 충분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뭉쳐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피카는 피카 라인에 있는 펌제를 가지고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이 레시피를 만들어 낸 거예요 이 라인에 맞는 펌제에 맞는 모발 진단과 레시피로 해서 이 환원제를 집어넣는 거지 타사약으로 저희를 흉내를 낸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피카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 라인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미친 연화지 타사약으로 가지고 저를 흉내를 내시면 안 돼요 크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원자님들이 꼭 저를 따라서 하시겠다면 피카 제품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군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물기를 꼼꼼꼼 짜주세요 네 이렇게 물기를 꼼꼼꼼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손을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질을 해 주십니다 질을 많이 해 줄수록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필 프로틴필을 부터 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공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공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공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공포해 주세요 네 또 빛질 한번 할까요 그렇게 네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빛질을 합니다 저희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손상이 있지만은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위안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 페라틴 핫오일을 흔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라틴을 흔들어지고 있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페라틴을 흔들어주면 페라틴을 흔들어주면 페라틴을 흔들어주면 페라틴을 흔들어주면 2차 연화 후에 미친 연화 후에 샴푸실에서 단백질이 있어요. 리페어 클리닉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원자님들께서 이게 어떻게 해야 깊은 연화가 어디 정도까지 해요? 하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피카에 물구나무서기 연화법을 한번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잡으셔 가지고요. 어때요? 쭉 섰죠? 이렇게 쓰면 연화가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에 시컬펌을 할 거예요. 시컬펌에 있어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면 결도 예쁘면서 볼륨도 생기면서 시컬펌이 정확하게 걸려요. 그래서 뿌리를 좀 집중적으로 살려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피카는 슬라이스를 길게 얇게 뜨세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잡습니다. 피카는 왜 길게 잡느냐 하면 아이롱이 길어요. 13mm 온도는 140도예요. 45도 글로브를 45도에 두셔서 3초 뜸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빼시면 많이 살죠. 그런데 피카의 장점이겠죠. 17mm 그대로 온도는 160도입니다. 수분 건조하시고 글로브가 45도 하나 둘 셋 됐죠? 다시 한번 글로브가 90도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두상에 따라서 여기는 굉장히 많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뿌리 살리는 게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뿌리는 다 살렸고요. 이제부터 시컬펌을 할 건데 이렇게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3등부로 나눠서 할 거예요. 우측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모발은요. 발출성끼가 있고 컬이 잘 안 나오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측에 이렇게 우리가 굵게 루즈하게 한다면 두 판넬로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성격에 있어서 제가 세 판넬로 나눠서 우측에 시작하겠습니다. 시컬펌을 할 건데 시컬펌을 하기 위해서는 한 바퀴 반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판넬은 제가 19mm로 할 거예요. 19mm로 온도는 160도입니다. 일단 수분 건조를 이렇게 살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롱에 빗을 딱 대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부분이 한 틈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빗과 아이롱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덕계는 제가 180도로 하겠습니다. 잡으신 상태에서 시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와인딩을 안 할 거고 여기서 붙이기 작전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는요. 원자님들께서 손상이 있고 이러면 세 바퀴, 네 바퀴 안 올라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까지만 와인딩 하시고요. 덮개를 활용해서 쭉쭉쭉쭉 타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피카의 장점이에요. 덮개 아이롱의 장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건조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은 제가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온도가 160도예요. 자, 여기서 한 바퀴 반 정도. 네. 자, 시컬펌이기 때문에 한 바퀴 반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죠. 네. 자, 제가 아이롱을 하면서도 보면 아이롱에 맞는 또 커트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공부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머만들 찾아오셔서 특강으로 아이롱에 맞는 커트를 배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이번에는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롱의 온도를 끄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거 얼마나 좋아요 원장님. 마음대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네. 자, 미친 년아의 아이롱 기계는 길겠다. 덮개 아이롱은 또 있겠다. 펌이 안 걸릴려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자,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윤기 나죠?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우측에 세 번째 판넬. 자, 수분 건조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세요. 하시고요. 자, 한 바퀴 반 정도 길이를 놔두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이렇게 톡톡톡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오게 돼 있어요. 네. 자. 네. 어머, 이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겠습니다.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싹 다려주시고 네. 자, 한 바퀴 두 바퀴 네. 어렵지 않습니다. 원장님 아이롱 어렵지 않습니다. 피카에 함께 해보세요. 네. 자, 요즘에 특강 문의도 많이 오시는데요. 네. 많이 궁금하시면 많이 많이 연락 주세요.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축의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수분 건조 한 번 살짝 해 주시고요. 한 바퀴 반 정도. 네. 이 정도. 이 상태에서 비슬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한 뜸 정도만 건조가 되고 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와요. 자, 원자님들이 잘 안 올라와요.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수분만 건조가 되면 이렇게 잘 올라와요. 네. 그 다음에 연화가 잘, 깊은 연화가 잘 되면 또 잘 올라와요. 또 온도가 맞으면 윤기 있게 잘 돼요. 네. 거칠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삼박자가 맞아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다려 주시고. 피카의 펌제와 피카의 제품을 가지고 뭐만들 따라 하셔서 그래도 어렵다 하시면 문의 주세요. 타사 제품으로 저를 따라해서 흉내를 내시면 위험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펼쳐졌다가 내 앞으로 놓으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좌측에 두 번째 판넬. 자, 22mm 빗을 아이롱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자, 조금만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볼까요 원장님. 이렇게 돌리시면 어때요?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네. 첫 뜸도 없어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다려주시고요. 자,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네. 저는 더 이상 안 올라갈 거예요. 시컬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다려주시고. 또. 자, 덮개 아이롱에 활용이 있기 때문에 22mm가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 됐네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한 바퀴 반 정도 해서.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원장님들. 우리 피카의 아이롱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것은요. 과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화가 완전히 연화를 보고 나오면 모발 속에 남아있는 환원제가 15분에서 20분이면 다 건조돼서 날아가 버려요. 근데 우리가 와인딩을 하실 때 30분이다, 40분이다, 1시간 걸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펌이 안 걸리는 거예요. 환원제가 가장 많이 남아있을 때 와인딩이 빨리 끝나야 돼요. 근데 피카는 아이롱도 길고 또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보통 하면 10개의 와인딩으로 끝내거든요. 근데 원장님들이 15개까지 한다 해도 20분 안에, 15분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컬이 벌리는 거예요. 환원제가 많을 때. 그래서 피카의 장점이에요. 길고 또 덮개가 있어서 빨리 와인딩.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해도 완전히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의 첫 번째 판넬은 제가 19mm로 할게요. 이렇게 끝까지 해서 수분 건조하시고요. 시컬펌을 한다 했어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20분 안에 와인딩이 끝나요 원장님. 그러니까 마음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요. 일반 아이롱하고는 조금 틀려요. 저희 피카 제품도 제가 미친녀나 미친녀나 하면서 기쁜녀나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도 피카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쿠아프로틴 A의 특성상, 펌제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타사 제품으로 저를 흉내를 내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나 저렇게 쉽게 하고 싶은데 하시면 피카의 제품을 활용해서 한번 동영상 보고 따라해보세요.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골치 아픈 연화보다는 쉽고 빠른 연화가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쭉 했다가 내 앞으로 당겼다가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은 제가 피카의 22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온도는 160도입니다. 네, 자, 제가 시컬펌 한다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아이롱의 장점은요. 일반 펌, 로트펌처럼 뽀글뽀글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 루즈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님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거 풀린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 눈높이를 한번 이렇게 아이롱펌이 어떤 거지? 아이롱의 매력이 뭐지? 한번 좀 더 한번 눈높이를 바꿔보실 수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뽀글하게 나올 것 같으면 노트뽀 하세요. 얘는 그냥 드라이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이 아이롱의 매력이에요. 네, 그래서 원자님들이 아, 뭐 만들고 강사님이 하시는 저 아이롱의 웨이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저건 만들어진 거야. 아니에요. 제가 전부 다 보여드리잖아요. 아낌없이 보여드리잖아요. 또 중화하고 나서 샴푸하고 나왔을 때 그 컬러 그대로 그렇게 말리시면 건조하시면 그렇게 나와요. 네, 원장님 아이롱펌의 매력은 드라이한 느낌의 그런 느낌의 펌이에요. 뽀글뽀글하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로트펌 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의 세 번째 판넬이에요. 발실성 모발에다가 또 빨리 또 수분이 건조가 돼요. 그러면 저는 피카에 폴리를 분사를 해서 수분 조절을 해요. 이렇게 안개분모 하신 다음에 자, 잡아주세요. 얘는 수분도 조절하고 컬도 탄력있게 잘 나오게 하는 수분 단백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 살짝 하시고요. 수분보다는 일반 물보다는 이 단백질인 우리 폴리, 폴리를 수분 단백질인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훨씬 좋아요. 탄력도 있고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롱 어렵지 않아요. 열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냥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연예인도 어깨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잡아주시고 와우,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나요? 폴리 뿌렸더니 엄청 윤기가 바짝바짝해요. 네, 자, 연예인덮개 덮어주시고 덮개 아이롱 많이 많이 활용해 보세요. 네, 정말 매력있고 아이롱펌이 22mm가 이렇게 굵게, 탄력있게 잘 나와. 근데 정말 잘 나와요. 네, 자, 25mm, 앞으로 32mm까지도 다 나옵니다. 네, 자,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마지막 판넬, 네 번째 판넬이에요.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자, 쉽죠? 네. 머만들이 이렇게 쉽게 하면 원자님들도 더 잘하실 수 있어요. 더 쉽게.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싹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돌돌돌 두 바퀴 자, 이렇게 곱쓰린 머리도요. 이렇게 싹 다리면서 웨이브로 걸 수 있는 거는 피카밖에 없어요. 덮개 아이롱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다시 한 번 돌돌돌 재밌죠? 네, 돌돌돌 재기 재밌어요. 자, 다 했어요. 네, 자, 놓으시고 얘를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 열의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럼 벌써 건조됐죠?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예요. 빼게 네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열 개죠? 앞에 열한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하이프로틴 중화후에 하이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제가 샴푸하고 나서 다시 리페어크린이라고 해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하고 나온 모발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해놓고 나왔는데 C컬이거든요. 어때요? 잘 걸렸죠? 네, 발수성 모발이에요. 근데 컬이 굉장히 22mm 19mm하고 22mm로 해서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또 펼쳐보겠습니다. C컬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왔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자, 아, 예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C컬 예쁘죠?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예, Durbin, 구rou츠를해요. 감사합니다. 잘роб thank you. 라고 했어요. 알려드리겠습니다.